안녕하세요. 미국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몇 개 나왔어요. 그 중에 한 4개 정도를 지금 갖고 왔어요. 여기에는 제가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숫자는 안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신문이나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는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할게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Q2 때 광고 수입에 약간은 조금 걱정이 된다. 약세를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3% 이거는 성장률이죠. 작년 전년 대비 플러스 13%의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OC예요. OC는 뭐냐면은 Operating Cost예요. 그래서 영업비용 이런 거를 좀 더 관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좀 커요. 제가 봤을 때 오버헤드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잡아야 나중에 이 구글 주가도 어느 정도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실적하고 이 내용들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분명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나쁘게 나왔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장 마감 후에 대략 한 7에서 8%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또 내일 이제 장 다시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또 움직일지를 잘 봐야겠죠. 그러면 스타벅스. 스타벅스는요. 일단 글로벌하게 대충 다들 예상하고 있었어요. 글로벌하게 10% 정도 매출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략 중국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부터는 약간 정상화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갖고 이런 걸 또 예측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중국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1대1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화면 다 열고 가 하면 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스타벅스 매장을 다 문을 열었지만은 사람들의 푸트 트래픽이라고 하거든요. 푸트 트래픽이 예전만큼 막 오르지 않아요.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은 중국보다도 더 이런 거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푸트 트래픽 FT라고 하거든요. 푸트 트래픽이 중국보다도 더 더딜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례를 보고 미국에 딱 1대1로 대입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중국도 문을 열었지만은 스타벅스를 막 방문하는 양 있죠. 푸트 트래픽 양이 예전만큼은 막 오르지 않는다. 이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미국은 2보다도 오르는 속도가 더 더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내에서 트랜작션이라고 하거든요. 트랜작션. 돈이 오가고 하는 이런 거래가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대요. 그런데 플러스 4%의 티켓 프라이스거든요. 티켓 프라이스. 그러니까 구매가 4%가 늘었다는 거예요. 뭘 구매하는 패턴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예전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전에는 1만원을 쓰던 거를 1만 5천원 또는 2만원씩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자주 못 가는 대신 더 많이 쓴다. 이런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푸트 트래픽은 이런데. 또 이런 티켓 프라이스. 티켓 펄치스. 이런 거는 또 플러스 4%나 올랐어요. 트랜작션은 마이너스 13% 내리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합니다. 포드가 있어요. 포드. 포드는 지금 디벤덴 있죠. 디벤덴가 배당이죠. 이거를 서스펜트 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중단한다. 배당 주는 거.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부분이 이 EV예요. 일렉트릭 비이클이거든요. 이쪽에 얘네들이 그 리비안이라고 전기 트럭 만드는 회사 스타트업인데 여기하고 계속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링컨 SUV를 새롭게 이제 투입해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 보니까 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투자를 조금 느슨하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이제 테슬라가 많이 실은 반짝 이익을 봤어요. 경쟁자들이 그만큼 이제 빠져나갈 거다. 그리고 굉장히 느리게 따라올 거다 했는데 이 포드 내용을 쭉 보니까 아 EV 쪽은 포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EV 쪽은 계속 투자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포드뿐만 아니라 이런 뭐 GM이나 벤스나 혼다나 뭐 이렇게 일본 자동차 메이커 유럽 자동차 메이커 심지어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 또 똑같이 EV 쪽에는 계속 투자를 멈추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쭉 오른 이유가 이런 EV 쪽에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이 투자를 약간 조금 줄일 거다.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 포드 이번 실적 내용을 보면서 아 줄이지 않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런 건 좀 지켜봐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AMD의 그 특징은 재밌는 게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공격적이었고 Q2에 대한 가이덴스 있죠? 가이덴스를 내리지 않았어요.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아웃룩이라고 하거든요. 아웃룩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revenue도 오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AMD는 되게 재밌었어요. 자신감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 발표한 회사들 지고 이렇게 가이덴스를 내놓는 회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내놨어요. 그것도 빠지는 것도 아니고 유지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AMD 뭔가 이렇게 자신이 있나보다. 근데 여기에는 여기에 연말에 XBOX 시리즈 1이라는 게임기하고 PS5라는 플레이스테이션5 콘솔들이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AMD 칩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라이젠 CPU 있죠? 라이젠 CPU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번에 하여튼 뭐 여러모로 이런 하이라이트 종목들이 있었고 관련돼서 몇 가지 얘기 나온 걸 갖고 제 생각을 조금 넣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이런 걸 눌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영상들 보면 누르시고 별로였다 생각하신다면 싫어요 버튼을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싫으니까 두 번 눌러야 돼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눌러야 돼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